기다려온 운명같은 사람 그건 널 없어 난 할 수 없겠어 너무 많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바쁜데? 네? 그럼 교수님한테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래? 이규환이 바빠서 바꿔준다 뭐? 아 좋아 저녁때까지 해놔 밴드 싫어서 기다렸다 야 이거 저녁때까지 어떻게 다해?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말은 어제 같은 경우가 행복은 진짜 나 행복은 Şey 지금 날씨에 대해서 해봅시다 잘 봐주세요 오늘의 raining 알 텐데 나의 내장은